키워두스 욕싱 엣 뱀 무언가 밥 밥 밥 밥 완전 이 물은 맑고 투명하고 진짜 수심이 30미터고요 안에가 다 보일 정도로 맑습니다. 보이시나요? 평강렌즈가 없어도 물속이 다 보일 정도라니 핀란드에 이렇게 맑은 물을 찾기가 그렇게 쉬운 건 아니죠 헬스 코기 에브리 싱글 사이드 로브 건너편에는 캠핑할 수 있는 볼 피울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렇게 초록초록한 이끼를 발견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형광초록에 빛나는 이끼일 수가 있죠 어? 뭐하고요? 이 녀석이 이른다... 이 녀석이 이 녀석이... 왜 이렇게 졌어? 이 녀석이... 아... 아팠어 너무 무서워 너무 무서워 카메라에 대한 기분이 없는데 카메라에 대한 기분이 없었네요 여러분 지금 풍경을 좀 보세요 아니 저는 이제 집에 갈 때쯤 됐는데 가려고 하는데 갈 때마다 지금 멈출때마다 이런 뷰가 우리를 범기더니 충격적이네요 일단은 물 안에 있는 나뭇가지 파는 걸 좋아합니다 물 속에서 뭔가를 꺼내려는 맥도 물 속에서 뭔가를 꺼내려는 맥도 물 속에서 안 자극이 되어 있구요 물 속에서 썰어줍니다 물 속에 온다 물 속에 오르메 한글자막 by 박진희 한글자막 by 박진희